골목정원 골목정원 음 음 음 이 일방통에 아는척 한번 하지 이곳은 인천에 위치한 심포동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건물들이 많아 옹기종기 모여있고 건물들 처마 끝이 짧다 처마가 짧아서 한국인으로 마음이 아프다 바쁘다 갈 길 값에 뭔가 엄청 오래된 집같다 작은집인데 입구가 두개다 간판도 다르고 뭔가 엄청 오래된 집같다 작은집인데 음 여자말에 잘 되자 명언이군 배가 고파져서 빨리 밥먹으러 가야겠다 근데 파란집이 눈에 띈다 뭘까 음 문을 연거 같지 않은데 아 망할 놈의 코로나 간단하게 먹고 싶은데 고기? 아니야 초밥? 음 음 나이키와 지구본 음 지구본 조용히 잘 돌아가 아 참 이럴 때가 아니지 젊은 피플들 사이로 I say you you say my 하려다 참 신사로 유지해야지 음 터벅 터벅 배가 고프고 골고루 골목정어 음 멧돌 칼국수 음 멧돌 칼국수 음 음 음 음 음 MC 우마이의 오늘의 메뉴 추억의 튀김 멧돌 칼국수 음 음 음 음 음 오늘은 이 국수와 싸울 것이다 추르륵 추르륵 깊게 들어오는 면발이 멘세치어를 때린다 오 오 마이 오 오 추르륵 음 오 추르륵 음 이 두 번째 카운터 음 음 마이 국물과 튀김가루가 내 어금니를 케어 시키는군 음 음 투스르륵 음 을빵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음.. 내 새치와 코.. 이미 다운되었군 음.. 이 맷돌칼국수 싸움 매우 잘하네 맷돌칼국수에게 케어패의 뒷목이 굳고 쉬는땀이나 부끄럽더라 얼른 여길 쬐하겠군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